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2장도 31장에 이어 아스루의 멸망을 빗대어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을 가리키는데 이때 폐망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 피난처로 삼았었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칠상은 바닷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또다. 애굽이 주변 국가를 침작하고 괴롭혔음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3절입니다.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이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고대 애굽에서는 특수한 갈고리 낚시 외에도 그물로 악어를 사냥했다고 전해집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이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악어는 물에서 나오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철저한 심판의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이 어둡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때를 상징하며 조금의 위로나 소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세상 마지막 때를 묘사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8절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이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애구방 바로에 대한 심판을 수사법으로 묘사했는데 칼은 다음 절에서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히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애굽의 지도자들을 모두 처단하여 싹을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이 사라짐으로 그 땅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의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칸에 넘겨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의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미여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루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레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루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엘람은 바벨론에 의해 망한 나라입니다. 25절입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레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루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레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루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레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홀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쳤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루다.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죽은 용사의 무덤에 그 용사의 변기를 함께 묻는 고대 관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28절입니다. 오직 너는 할레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폐망할 것임이여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도움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레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레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할레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말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운부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레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장과 32장은 난해한 표현이 많으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을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도 멸망하였기에 애굽이 망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BC 610여 년에 멸망을 했고 애굽은 바벨론의 드부간네살 2세에 의해 멸망을 했는데도 애굽이 아수르보다 먼저 망해서 음부에서 아수르를 맞이하는 것으로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비유가 많고 또한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기에 역사서처럼 보시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